이번 추석 때 가족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도 보러 가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MCR입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대해 2021년 9월 1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추석 때 가족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우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방접종 완료자이거나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2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얀센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고향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3단계 지역과 4단계 지역 모두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 모일 경우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8명까지 가능하고 이때에도 1차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예방접종 완료자가 6명이면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2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4명일 경우에는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완료자 1명을 포함한다고 해서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7명이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 고향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요. 발열이나 후각, 미각상실, 근육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식당, 카페 등의 다중용시설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향으로 이동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해 주시고요. 고향에 방문해서 가족들과 모일 때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고 되도록 짧게 머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귀가한 후에는 다중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요.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번 추석은 그냥 넘기고 나중에 보자고 했어요. 근데 성묘는 어떡하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고 재래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되는데요. 이번 추석엔 온라인으로 추모와 성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털사이트에 이하늘 장사정보 또는 추모성묘 서비스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원하는 추모시설을 검색한 후 안치자 정보를 등록해서 온라인으로 추모와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초는 가급적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며 벌초를 할 때는 2m 이상 거리 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 인원과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등의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석 때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도 보러 가면 안 되나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방문 면회가 가능하고 면회객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로 가능한데요. 이때도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고 면회객은 최대 4인까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차질 없이 운영되며 운영 시간과 위치 등의 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최소 인원으로만 짧은 기간 고향을 방문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며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간 노릇 opini 검정인